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남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2023 신년 인사 및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정채연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. 남양주시가 지난 6일 정약용 도서관에서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2023 신년 인사 및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연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, 기관단체장, 노인회장, 보훈단체장, 청년, 학부모 등 시민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, 아너소사이어티, 평온한 기부 참여자, 나눔 명문 기업 등이 초청됐으며 신년 인사회와 함께 신앙송, 남양주시립합창단, 국악, 오케스트라 공연 등 음악회가 열렸습니다. 특히 사회공원에 이바지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.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올해 새로운 방법의 신년 인사 및 음악회로 남양주시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앞장서주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의 도약, 상상 더 이상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의 원년을 힘차게 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정채연이었습니다. 추구하기ido and R-S쳐온은 정채연은 정채연은 ustra-epern paddle 산